radiation 지금부터 신박한 리액션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또 있으실 거니까 한 번 또 쓱 봅시다. 배 터진 소년단? 잠시만요. 이렇게 아프로 좀.. 배 터진 소년단 이 지랄.. BTS 배 터진 소년단.. 아 개웃겨.. 방제 배 터진 소년단.. 야 기다려라! 견뎌! 없으시는 것만 해도 좋네! 기다려라! 자 갈게요 자 신박한 리액션 하시는 분들 좌표 주시면 좌표 찍어가지고 바로 갈게요 세봉이도 리액션 웃기다고요? 세봉이가 누군데.. 어.. 세봉.. 장롱이 소품이네.. 오 뭐야 뭐야.. 히.. 어머 표정 봐! 누구야 너! BJ 뽀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리액션 한번 볼까요? 대표 리액션 소개 좀.. 이거 무슨 소리야?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표 리액션.. 그 룰렛.. 50개 룰렛에 있긴 있거든요? 뽀현님.. 대표 리액션이랑 저만의.. 어.. 뻐꾸기.. 뻐꾸기도.. 거의 다.. 거의 다 제꺼긴 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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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죠? 이거는 그냥 원하는 노래요 다른 걸로 해드릴까요? 그럼? 몽키매직으로 해드릴까요? 네네네.. 몽키매직 너무 좋죠? 오케이.. 네네네.. 또 가야죠.. 너무.. 너무 좋아할 수가.. 아니 이분 이상해! 이분 이상해서 좋은데.. 뭐야 이거 뭐지? 어? 이럴 수가 있다고? 야! 야 아프리카 미래 밝다! 야 아프리카 미래 밝아!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다들 계신 거 맞죠? 여러분 해! 해! 시인구현우님 별풍선을 찾기 위해 결과는 꼬르륵 네.. 세봉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사 중에.. 확실히.. 하나가.. 빠지.. 느낌이 있네요.. 하나가 빠진.. 어.. 근데 세봉님.. 나사 중에 확실히.. 하나가 빠진 느낌이 있네요.. 어..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상.. 어.. 네..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 그래도 하나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 세네개까지 말씀하신다.. 하나 정도는 뭐.. 감사합니다.. 꼬현우님.. 누구야 너! 뒤에 약간 어린이집같아.. 아아악! 노는 게... 케이크 하아악! 진짜... 하하하하 이럴 수 있다고? 눈, 나, 빛, 정말라 꼬마, 땡기, 나나, 빛나 아아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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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뭐야! 이 사람 뭐야! 야 너 뭐야! 아..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있냐니까요. 운동 약간 PT 체조랑 룰브나 고향님. 어 뭐야! 아 감사합니다. 룰레 진짜 감사합니다. 딱 1번 없어도.. 누구야 너! 아 표정으로 다하네 이 사람. 아 이거 왜 이렇게 순한 맛이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뭐.. 뭐야! 야! 뭐야 야! 부끄러워하는 표정 뭐야. 섹션 너무 섹션 또. 와.. 부끄러워하는 표정 킬링파트. 와 부끄러워하는 표정 킬링파트네. 뽀얀 언니 근데 BJ분이신가요? 혹시 BJ라고 써있어가지고. 아 신경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 뭐야! 뭐 택배 나오고 계시는군요. 뽀얀 언니. 저 뽀얀 언니 알아요. 얼굴 보니까 알아요. 어 깜짝이야. 아.. 뭐야. 뽀얀 언니 안녕하세요. 노래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하나만 더 봐. 야 하나만 더 봐. 안되겠다. 죄송한데.. 저.. 원하는 노래.. 삭제 가능한가요? 어.. 룰렛에서.. 빼고 싶어서.. 아 그러면은요. 룰렛에서 제가 지금 당장 뺄게요. 농담이고요. 제가 이런적은 또 처음인데.. 다른 리액션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리액션이요? 포카리 스웨터 보여드릴게요. 포카리 스웨터는 약간.. 조금 창렬해요. 사실상.. 아 하지마! 아.. 아 차가워! 야차! 야차! 아 차가워! 진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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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어어어.. 워터파크.. 워터파크 온 것 같았어요. 너무 재밌다. 아 워터파크 온 것 같았어요? 어.. 만족하셨으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아 뽀얀 언니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